아포구 아파트 시세 변동 추이 3월 22일자 기준입니다. 매매가 평균 평당 2813만 원대의 효과를 하고 있고요. 전세는 평당 1623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억 5000에서 14억대, 30평대 기준이고요. 전세 효과는 4억에서 8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 건별 아파트 시세 동향 말씀드리면 수색역 기준으로 상암 월드컵단지 4단지가 매매가 9억에서 11억대, 30평대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공덕역 기준으로 삼성 아파트가 매매가 9억 8천에서 12억대 형성하고 있고요. 또한 30평대 광은창령 레미안 밤성리베뉴 아파트가 11억 5000에서 14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투룸 신축으로 해서 14평과 15평 내외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분양 시세, 전세 시세, 임대 시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볼거리, 먹거리 풍부한 곳입니다.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보니까 특징들 많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호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마포구는 3개의 지하철, 로선 그리고 총 같이 철도 역사가 이렇게 다수가 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1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2030, 서울 기본계획의 서부권 발전 방향을 보게 되면 창조문화산업 특함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그 기본 방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용 창출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7대 광역 중심의 한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암 수세권, 서부권으로 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를 기반을 구축으로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니까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한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한강 시민공원 이용하시기 매우 좋은 점, 또 다수의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우수한 생활 인프라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 학군들, 대학가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카페 거리가 활성화돼서 상권이 발전되고 확대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권 우수한 곳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임대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마포구가 주변의 이 자치구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크게 바라보고 현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주 근적성에 의한 가치 상승도 임대 수요층을 풍부하게 가져감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코지에 말씀드릴게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춘 계획으로 해서 이 개발이 계획이 되면 홍대 입구에서 원종, 부천까지 한 20분 거리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개발이 되었을 때는 교통 흐름 원활하게 되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2021년에 개발의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월드컵 대교와 서부 간선도로의 개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당인의 발전소 지하화 사업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8월에 중공이 되면 이곳의 지상에 복합 문화 공간을 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요. 1만 명 이상에 넘는 방문계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AK 그룹이 이미 들어왔죠. 대기효 효과도 지금 현재 톡톡히 보고 있는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특화 거리로 해서 상권이 확장돼 있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개발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주거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변모시킬 수 있는 도심 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의 다수가 이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됐을 때 바뀌어지는 마포구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 상승 크게 동무해 보실 수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다양하다 보니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포구 소형 주택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금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의 2030년으로 해서 고령인과 22.29%로 해서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후 연금 형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매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1, 2인 가구는 또 2030년에는 61%로 급증하기 때문에 소형 주택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소형 주택으로 해서 투자 예시 드려볼게요. 14평의 신축 트롬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분양 가격 3억 1천에서 3억 5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세를 2억 8천에 놓는다면 6천만 원으로 소액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요. 3천에 100에서 110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 가격과 전원월세 시세를 접근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15평 내의 주거인 오피스텔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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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